사다리를 올리는 건 맞는데 분명히 내가 뭔가 방법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이쪽으로 빼고 너를 원래대로 갖다 놓지 아 이걸 저기다 갖다 놔야 되구나 이제 알았네 완성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마차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서 저거를 잡아야 된다 이제 알았다 확실하였다 이것도 이해가 생겼네 내리면 올라가고 고정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되구나 이걸 빼뿌면 또 빠지구나 빼면 또 빠지쁘잖아 야 이거 머리 써놨네 이 마들 미리 이걸 이쪽으로 빼놔야 되겠네 얘를 빼놓고 얘를 잡아야 되나 그렇지 얘를 잡아야 되나 와우 와우 이 마들 제작진이 개꼼수를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내리고 올라가자 올라가면 잡고 그럼 내가 내려가도 되고 그럼 얘를 왜 왜 너무 빠삭붙이났나 아 나 진짜 아 짜증나 일 liz 짜증나네 어 ervation 효과가 물lie 아 아 그래서 우 veces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를 묶으면 당연히 얘를 빼버리면 자 내려오겠지 올라가나 올라가잖아 아닌데 여기서 저리 못가잖아 이걸 자르면 충격으로 저기 내려오나 들어 보자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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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야 여기까지 찾겠는데 이걸 더 올리려면 얘를 얘를 놓으면 어떡해 너 빼면 이걸 빼면 더 올라가려나 절대 그런거 없는데 내가 더 빼면 와 외롭네 얘를 올리면 생각을 하자 아 여기서 안타지네 한칸 올려야 되네 와 상당히 어렵다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이걸 내리면 저쪽 줄이 터지겠지 또 그래 이러면 밧줄이 터지겠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겠지 나를 밀면 고주의 대구 고주의 대구 이렇게 하면 조금 땡기는데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의미가 없다 아이가 일단 그냥 한번만 내려보자 저걸 안받치고 발 위에 있지? 안받치고 한번 내려볼게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 사람아 안받치고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 아이가 오 야이 오 오 엑스 자로 묶어야 되네 대박 자 이 줄을 엑스 자로 묶어야 되는 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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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헤드 보기 더 빨라졌어 이런 어드벤치한 게임을 봤나 완전 완전 머리 속에 만들어놨네요 이거 많은거지 이게 뭐냐고 뭐해? 뭐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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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그럼 다시 밀면 다시 밀면 어떡해 다쳐 이런 것도 예상하는구나 대박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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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안 보여져 못 뛰는 구간인가? 뛰는 구간인데 내가 잘못 뛰는 거구나 아 바람이 아 원리가 처음에 있는 저 뭐고 저거를 밀면 옆에 있는 이 짐이 바람 부는 공간이 오픈이 되면서 얘가 날려 가지고 건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한 얘도 똑같이 저거를 돌리면 얘를 열어서 불을 꺼주고 아 이런 원리구나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저 불도 꺼줘야 되는데 잠시 대기 이걸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땡기도 안 될 것 같은데 땡기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들리는 거 들리는 거 잠시만 있어봐 아 이거 턱도 없는데 턱도 없다고 하니깐 저까지 안가 힘이 더 필요하다고 뭐에다 힘을 더 할까 이 위에 탈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도 없는데 와 개 빡친데 타다 봐 일단 타다 봐 다 온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 쟤랑 얘랑 묶는 방법이랑 뭔가 도르래 같은 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와우 얘랑 얘랑은 못 묶지 얘랑 얘랑 아 뭔데 뭔데 이게 뭐야 왜 이거 타지는 거야 왜 이게 타지는 거야 왜 이게 타지는 거야 오 마이 갓 찾아냈다 아니 말고 바보야 아 너무 가깝다 방법을 찾았다 이야우 씨 씨 바른만 볼게 하면 된다 올라가는 데를 찾아야 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우와 이거 나가는 것도 문제네 나가는 게 없는데 나가는 게 없는데 나가는 게 없는데 엑스 미쳤다 와우 미쳤다 그래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이제 부실 수 있다 간다 와우 문 열면 날리면서 제가 부서지겠지 가자 뛰어 베베 와 저 소리 올라갈 줄이야 와우 브라보 브라보 그렇지 이야우 닫고 가서 문 열면 바람으로 저 불이 꺼지겠지 셋탑으로 불 꺼지고 다시 밀어 그렇지 불 꺼지고 다시 밀어 와우 개짜릿하네 와우 점프 야우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옆에서 내무 내무 잠깐 눈치 보고 오케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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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바 양쪽 양쪽 지금 방영이 방영이 방영 강화 로봇 에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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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에어 로봇 에어 에어 왓 뭐야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이쪽에도 다리가 생긴다 이말이고 잠시만 이게 뭔데 이 문을 연다고? 어느 쪽 문? 이 문? 위의 문? 오오 마이 가! 오오 마이 가! 오오 마이 가! 오오 마이 가! 이 문 문은 이 문을 연으로 요리를 연예합니다. 아이 특히 그 문을 연기할 수 있고 안으로 나른 문을 연기하며 이 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양을 맞춘는데 무슨 문양을 맞춘 그럼 부사지겠지? 부사지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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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조심해 이러면 저기 바뀌나? 안 바뀌는데? 뭐지? 이 문양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이 문양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크게 문제다 이거 오케이 문양을 맞추면 알겠는데 못생겼는데 우리 문양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뭐 이 문양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캣르륵을 맞춰서. 캣르륵을 맞춰서. 아 아 아 아 여기가 위에 걸 설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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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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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뭐가 바뀌는거지 바뀌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이걸 때리는구나 이 기준이 뭐야 이 기준이 뭐야 카스 여는것까지 했는데 밑에 얘가 안바뀌 동그란거 두개가 자 천천히 생각하자 얘를 바꾸려면 돌리려면 돌리려면 까지 이때 ierto 이때 증명 이때 이런 문양이 어떻게 맞추냐고 영화 와 이때 아름다워 고려 이때 문양이 이때 기준이 이때 저 문양을 맞추는게 관건이네 저 문양이 3개 동그란거 1개 밑에 3개 점 3개 바뀌나? 안바뀌잖아 맨 오른쪽 구마크 끈 오! 열렸다 아 이거였구나 밑에가 이거 밥그릇 모양이다 이거다 어 이거다 첫번째 저 3개는 오른쪽 거였고 왼쪽 위에서 하나 둘 셋번째가 첫번째 거였고 지금은 4개니까 이게 4개다 맞지? 왼쪽은 왼쪽을 따라하면 4개 4개가 어떻게 되나? 여기 밑에 뭐지? 4개가 왜 이렇게 되지? 여기는 4개가 없네 3개가 이렇게 3개니까 저 밑에 1개 4개 3개 그림자 그림자 동그란 아이씨 뭐냐 이게 4개가 뭐지? 4개 4개 1개 3개 저 밑에 뭐지? 얘가 뭐지? 얘가 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 셋 여보 그래 이건 누구 nó 한 번 다 해봐야 되나 ㄱ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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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몬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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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 게임은 랜덤으로 마찰한 말이야 이 게임은 랜덤으로 마찰한 말이야 오, 여기 왔다 아 이거 왔다 어디로 가라고 이거라 어? 뭐지? 와 이것도 못디나? 야 이거 심각한데? 이리로 간대도 가는 길이 없는데? 이거 보세요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방향으로 가 형도 안탈리는데 이쪽이 아니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길에 따로 있나? 와이야 와 점점 어려워져? 근데 무조건 이쪽인데? 일단 이걸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미끄러지는데? 어? 아멘 아니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도대체 어 이 밑으로 잠시만 이 밑에 뭐 길이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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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길이 있는데? 내 봤는데? 저기 저기로 갈려면 어디 가야 돼? 우와 대량 난감이네 헤이 어? 우와 이걸 걷느라고? 미쳤다리 이걸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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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까지 밑에 내려올 일이가 오 오 오 여기를 어떻게 연결 시킨다 뭐 한 칸 위에도 있나 일단 저기로 연결 시켜야 된다 내가 저기로 가야 되나 반대로 자 생각해보자 내가 온 길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거든 아 아 아 왜이래? 야 이거는 레펠로 왔다갔다 해야 되나? 안 되는데 그러나 와 진짜 이쪽으로 와야 되네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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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인다 저거 저거 와우 오우샘 이 기관들 또 잘 사용해야 되나 오우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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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오우샘 아하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나 왜? 또 열어되나 이기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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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와우 와우 뭔데? 저거 뭐야? 이것도 부숴야 되는데 이것도 부숴야 되는데 이것도 부숴야 되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케이, 와우 아, 왜 그래 여기다가 보이나? 아닌데? 저거 뭐야? 얘를? 위험은 없나? 고정을 하나 시킬게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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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안될거 같은데 나가는건 아닌거같아 여기 3개를 해야될거같은데 그냥 이 기둥과 뭐갈일있는데 아 땡기고 이 기둥과 관련이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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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확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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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무슨을 보자 저 메뉴에까지 올라가야 되네 저희 집 안에서 누나문나 어디게 이래? 저거는 저거 다리야 한 번 더. 저쪽으로 뛰는다고 저쪽으로 뛰는다고 저쪽으로 올라갈 데가 없나? 없지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어 architecture 뭐야 뭐지 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오! 오 미쳤다 진짜 게임 오하하 게임 미쳤구나 이거 이게 오하하 대박 오하하 어우 손에 땀난다 오우 진짜 갓게임해도 되겠다 그 바이러와 그 바이러는 그 바이러가 잠심해서 봐 와우, 또 퍼즐이 시작되나? 대기 대기 일단은 주위의 것 다 죽고 일단은 이걸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활이 있지? 이거 아이가? 촉진제, 이거 기름인데 지혜가 뭐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메인 작동이거든요, 얘가 작동! 뭐가 변할지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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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꽃이 지금 이리 나가는 거네 그 범위에 불꽃이 나가는 거네 그 범위에 불꽃이 나가는 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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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저작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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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이러스 떨어졌어. 계속 움직여. 사람이 피를 뽑는다고? 대기 작동 이거 땡기면 기름 떨어지고 기름이 흘러내려가나? 흘러내려간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쫙 돈다 어? 잘못된 곳을 올라간다고? 잠시만 흘러내려간다 흘러내려간다 흘러내려 흘러봐라 잘 된거 맞나? 어? 어? 이리도 아니란 말이야 아 이리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이리 흘러가니까 위화도 돌려야 되나? 어? 대기 이리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거지? 그냥 빠져버리는가? 대기 대기 아 대기 어렵네 이거 맞다 일단 여기서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리 와서 여기서 이리 가서 이거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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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 그럼요 그럼요 이제 그 바이러스에서 오케이 그래 불아! 붙어라! 굿샷 이 정도야 엄마 은상자를 찾으라고? 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많은 기관 진식들을 만들어 놨나 은상자를 찾으라고? 은상자를 찾으라고 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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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들면 또 다 무너지는거 아이가 에스마스 이는 또 많은데야 도대체 이런 기관지 이식들을 들어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와우 그쪽 피라뇨가 있겠지? 뭐야, 이게 또 뭔데? 어, 들어갈 수가 없네 자, 상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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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두개의 위치 잘 알아들을 카카오톡은 여기입니다. 돌리고 자시고 이런것들이 되게 많네 호호라 저기다 돌리는게 있고 저기 땡기는게 있고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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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애들이 많이 오겠는데 딱 총을 주는 거 보이네 다 알았다 여기를 여기를 야 야 되나?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여기가? 장난하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설마 이거? 도대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이걸? 이것도 아닌데 이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 헬로우 흐흠 이걸 어디를? 그건 알겠는데 총을 쏴줘죠 저게 안되잖아 맞지? 설마 이거 건너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잠시만 물을 이쪽으로 흘리면 되는 건데 저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 관건인데 뛰어볼까 일단 아니거든 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거에요 저게 말 dele 그레피를 그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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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를 그레이브 그레이브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나 지금 많이 못 찾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 바퀴에 물 흘려면 저거를 깨야 된단 말이야 쟤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일단 여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관건인데 저거를 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서 저쪽을 뛰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 찾았다 저기 벌레도 봤는데 찾았다 아 눈처럼이 좋아 아 눈처럼이 좋아 와 이거 돌아서 와야되나 아닌데? 올라가는 곳이 없는데? 아 이거구나 아 나 이 위에 칸인 줄 알았으면 핫! 떼어버려 오케이 오케 어디서 조그만 것들이 행님들이 어 저기 불 들고 어 뭔데 저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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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뿌래요 요것들이 어 어 오케 어 저기 저기 간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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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와우 아 와 와 와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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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꺼 꺼 꺼 꺼 꺼 자고 꺼 꺼 꺼지 말고 어디냐고 이 새끼들아 아 아닌갑대 소리만 사운드만 있는거야 뭐 씨발 이 새끼들 안되겠네 오케이 이놈 새끼들 와우 쉣 이거라 말이지 어 잠시만 이 양립에서 내 잘못뛰는 애들이키고 확 나는데 떼어드리면 안되는 느낌인데 they are there must be a way to stop this machine 진짜 잘한다 이게 뭐야? 와아.. 맞아 털넬을 잡았다 어? 어? 스폴 타입이 있네 미쳤다 얼마든지 어? 스폴 타입이 있네 6 11 12 14 15 16 18 19 20 21 약 20초 간다 12 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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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한다고? 아 밑에 이거 열어만 봐 아 이거 처음부터 시작하네 우와 물 때렸다 아 앞에 이대로 물어왔다 이게 뭐지? 아 내 totem's arms have folded you 아아 앞에서 위로 되는 거 같네 이거 재밌네 잠시만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Late 해ì 끝 여기가 도 거기에 들어갔어 한 단계에 지금 치고 두 단계에서 바지 저기가 티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티비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뜨거워가는데 그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뛰어지나? 그쪽으로 가야 돼 개의 아찔 시작 스템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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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르고 뛰고 됐어 오케이 맞다 어떡해 ㅓㅓ ㅓ개 오케이 아, 여기에 끈이 있구나 그냥 뛰면 돼, 그렇지, 그냥 뛰면 돼 좌측으로 가는 방법과 우측으로 가는 방법 아, 여기는 방법을 참 많이 나눠놨네 자, 여기까지 저기서 내려온 건 똑같거든요 뭐지 이거 기관지식 같은데 저게 뭐냐고 일단 아, 이 다리를 들어올리는 거 오케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와, 이거 항상 두 갈래길로 딱 만들어놨네 괴롱 찢어졌다 요측으로 이게 뛰어진다고? 이게 뛰어진다고? 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네 오케이 로프, 로프를 잘 던져야 되네 이즈올 될 거 네, 이 다리를 더 많이 라이브 그냥 하나 하나 됐어 이 밑에 뭐가 있는데 대사장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하나씩 다 찾아내야 되나 그러면 그런 면이 아니고 아니 이거를 아 이거 올라가는거야 미쳤다 와 이거 색깔이 약간 이상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이거 올라가는거네 야 이마도 진짜 해난게 가히머 오케이 그냥 내려가면 안되는거 아이가 이걸 뭐 열고 가야 되는거 아이가 모르겠다 그럼 옆에 저게들이 다 쏘깁수란 말이가 다 쏘깁수란 말이야 이건 또 뭐임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다 걸리는구나 어 이거 뭐야 설마 점프하면서 잡아야되나 그거밖에 없는데 어 이리 가도 되긴 되구나 정의 와 어떻게 나는 반대쪽만 봤을까 넘었어 와우 도대체 내가 이거 얼마만에 찾은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뭐 뻘찌거리 하는거 아이가 내가 아 올라간다 오 찾았다 뭔가 길을 찾았다 결국은 저쪽이 아니였어 그 방법이 아니였어 이게 결국은 저쪽이 아니였어 그 방법이 아니였어 이게 잠시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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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불 빠져 야 이 사기꾼 우와 이 사기꾼 새끼들 이거 진짜 사기꾼 새끼들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사기꾼이다 여기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했었던 기관들 전부 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가짜 야 저기 있는 기관들 다 트릭이다 전부 트릭 와 미쳤다 와 와 내같은 놈들은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볼라고 이때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였어 그냥 다 트릭이라 그냥 쭉 직진 오면 되는거였어 와 이 사기꾼 제작진들아 이거 뭐지 뭘 타이밍을 보나 이거 뭐 점프맵이가 하나 둘 셋 어 세번째껄 안 때리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음... 아니, 나... 이리와 얼른 나가 싸우지 없는 새끼다 아 이게 작동되는거야 아 철 잡고있어 되나 잡고있으면 무게추로 내려가나 어 너무 많이 죽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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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니야 무게추구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얘를 올리는게 목적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이런것도 잘 못하죠 다른사람들은 참 잘하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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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진짜 머릿속에 만드네 헉 저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밀어야 되구나 이걸 밀어야 되네 이걸 밀어야 되네 오케이 동을 밀면 뭐가 바뀌었지 뭐 바뀌었는지 봤어야 되는데 오 한대 분내됐다 한대 분내됐다 뭐가 바뀐겨 안 바뀌는데 야가 왼쪽에 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 익힘을 부러주네 어 스팀을 부러주네 그냥 오케이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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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뛸 수 있다는 거 날려준다는 거 로프를 안 던졌어 로프를 안 던졌어 설마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로프를 안 던졌어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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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말도 안된다 오케오케오케오케 갑니다 대기 저에게 띨을 만한게 없잖아 이거나 저에게 띨을 만한게 없잖아 뛰면 죽는거 아이가 이게맞지 지금..이김을 안불모있죠 내이그를 하면 이들은 익힘을 본다고 우와 익힘을 보자. 그럼 날려준다고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들어가볼 수 있어 온전하게 이쁘면 흠 이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 처음 세번째라뇨 아 이거 아 놔 이거 이거 1000명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죽으면서 저기 초기화됐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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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겠다 아 원래 저거 눌려놨는데 아니다 안 눌렀나 안 눌렀는갑다 안 눌렀는갑다 눌린 기억이 없었다 얘가 튀어 놓은 적이 없었어 안 눌렀는갑다 맞죠 안 눌렀어 안 눌렀어 가봅시다 이제 오케이 와 그거 하나때문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왠지 이걸 옮겨야 될것같은 예감이 빡빡 드는건 뭐지 이 선이 고정이 되고 어 왜왜왜 이걸 뭐야 이게 저기 저기 죽 Order ubby 율 bil 율 유리 WY 와 이게 뭐고? 이게 뭐지? 더 돌리는거야? 대박 저기 잡아놨기 때문에 됐어 나 안 돌아가자 잡아놨기 때문에 갔다가 와 이 타이밍 싸움이네 잠시만 두개 동시에 때리는데 때리고 때리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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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됐어 야 때리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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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브라보 브라보 라이스 브라보 끝 저한테 칭찬을 보냅니다 바람이 부는데 저 돌 뒤로 숨어야 되나 저 돌 뒤로 숨어야 되나 아 바람이 불다 안 불다 이라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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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차이네 한개 차이네 오마이갓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그럴 아 이거 완전히 긴데 이게 바람이 타이밍이 있나 바람이 이게 두번 불고 세번 불면 스톱하고 이런게 있나 바람을 읽자 아 바로 부르네 바로 부르는데 세번 4번 4번 바로 부른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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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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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길을 그려잡고 길을 위치해 이랬는데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우 너무 땡기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땡기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쉽진 않네 쉽진 않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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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 아우 뒤에 썼는데도 바람이 부네 왜지? 한참 터널에서 한참 터널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한참 터널에서 Pas crist인 나에게 잠실 Captions 한참 터널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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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루치 루치 깠다 어이 뭐야 바로 루치 깠지 루치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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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저기서 이건 뭐야 와 계속 작아지다 어? 뭐야? 이게 쿨타임이 있네 오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바라야되네 뭐야? 이거야 샴페인 이야기가 맞나? 하하하하하 장수아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잇! 서기 전에 해야 되네. 서기 전에. 알았다 알았다. 눈치 깠어. 와 진짜 섬세하게 해놨다 얘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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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가 없다고? 뭐야 또 가야 되나? 아아 놔. 끝이야 이건. 어깨! 어깨. 식은죽 먹기, 트로피 뭔데? 호하나 데임은 가는기네 출발 흘러 서울 일찍 바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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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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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내가 끌가지고 보니까 설마 잠시만 저걸 여기에 싣고 와야 된다고?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라도 가봐야 되겠네 안 와 이것밖에 안되는데 아 그렇지 오케이 뭔데, 뭐 걸렸어? 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됐고 와, 걸렸구나 잠시만 잠시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오 알았다 완전히 알았다 최대한 올려가지고 줄을 끊어야 되네 낫고 뒤로 끊어 대박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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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거 안 내려가나?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이걸 밑에 받쳐야 되는 거 같은데 얘를 받쳐야 되네 그거를 올려야 돼 안 돼 뭐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거를 이걸 가지고 간다고 되는게 아니고 어 가지고 가는게 다 되는게 아니고 쟤를 올려야 돼 쟤를 올려야 돼 아 으아아아 엎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야 으흐 으흡 으흐 으흨 으흡 으흠 오 마이 갓 저 무게중심을 잡는게 있네 아이템 먹고 이걸 떨어트려야 되네 대박이다 오케이 저 상태에서 묶어 그리고 당겨 그리고 잘라 간다 가자 타라 타라 빠져 아 아니 아니 야야야야 타면 안되지 타니까 내려와 아프지 야 이 바보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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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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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안되지 가도록 그냥 나눠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마이 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다 까만이 되나 그냥 나눠야 되는데 괜히 타고 갔다 오케이 오케이 딜라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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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대로 도깅 낸다 그렇지 어 오 우와 인마들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제작자들 눈치 깠다 됐다 됐다 눈치 깠다 눈치 깠다 눈치 깠다 눈치 깠다 오케이 자 자르고 뛰어 그렇지 하하하하하 빠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앙 굳샤 나이쉬샤 이거지 이거 너무 신랐어 저렴한 게 여기다 수심으로 또 올려야 돼 오케이 이따라? 잠시만, 확인 저건 위에 가서 라인을 끊어야 되는 거고 오, 이걸 좌우로 움직인다 이거지 이게 저쪽으로 가면 땡기는 거밖에 안 되나? 저쪽으로 올라가서 대포 줄을 끊어야 되는 것 같다 고 거죠 저쪽으로 올라가서 대포 줄을 끊어야 돼 토스탄 FB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필요한 곳에 가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배불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 배물을 가야 되는지 나도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이 상자가 도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이 상자가 배불로 가야 돼 오는 상태로 더 밀지는 못하잖아 90도 밖에 안 옮기네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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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샀습니다 괴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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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골 때리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어허 이거네 오케이 이걸 저쪽으로 돌리고 90도로 돌리고 이거를 90도로 돌려 에? 라인을 끊어야 되나? 어 저거를 돌리면 저기 이쪽으로 오는구나 잠시만 저거를 방향을 돌리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데 그게 이거랑 뭐 상관있나?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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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걸? 이걸 죽는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랑은? 이거랑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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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i 시각 세계였습니다. 옻케에이. 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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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빡고 오케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약간 안에서 문들걸 빨리 가자 오케이 와 머리에 귀뚱삭이 만들어놨다 진짜 이건 제작신들한테 진짜 경의를 표현한다 올라올라 올라올라 이거 뭐야 와 와 와 와 와 와 Museum 뭐 뭐야 이 밑에 있다고? 총이다 일단 클릭 클릭 근데 뒤에는 뭐지? 와 옆에 있는 저 뺑뺑 도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트릭이란 말이가 전부 트릭이란 말이냐 그 차가 된다는 것들은? 이게 무슨 상관인 것들은? 이 플랫폼은 그냥 그런 그런 정보를 찾아봤려는 것들은? 이 플랫폼은 그냥 이런 상관인 것들은? 이 플랫폼은 딱히 비슷한 것 같았다 뭐지? 이거랑 저랑 무슨... 미쳤다 무슨 상관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네 상관관계가 있네 상관계가 있네 상관계가 있네 설마 이거를... 발판을 올리면서 와야 되네 상관계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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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아 아나 왜 왜 왜 왜 왜 왜 안 나 안 나 들어가기 길이 없는데?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 뛰어야 되는 것 같다 고정 아 고정 안됐어 고정 고정 고정을 해야 되구나 빨리 내려가서 오케이 아잉대, 이거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여기 뭐야? 일단 고정이 되었고 더 올라가야 되는게 맞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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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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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안 되네 한 칸 더 왜 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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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 뭐야 이것도 뭐 이런 경우 다 있어 나 죽어라 오케이 더럽다 여기서 안나와 왜 쟤가 안붐지 오 오 이걸 해야 되구나 아 이걸 해야지 뿜구나 내가 이따가 벌칙거리였네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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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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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하고 그 위에 또 한 개 더 하고 저긴데 반대로 가야 되나? 아이고야 여기가 맞지? 여기가 맞지? 근데 이리 가는 이유가 저쪽 가스도 털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맞죠?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 어우 답답해 저걸 못 잡나 그 길이 맞지? 오케이 그 가스는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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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있나? 어우 디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바꾸 바꾸 다 날렸다 저 위까지 다 날렸다 왜 왜 왜 나 동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기 맞나? 저기인데 ok wow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아FE이라냐구나 이거 아아 진짜 가짜가 있었네 문을 열어볼까요? 문을 열어볼까요? 캣태라프트 캣태라프트 우와.. 이거 왜이래? 오마이갓 아... 이걸 내려야래? 뭐지 이게 양쪽 다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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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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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야? 뭘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또 뛰어야되나 자측 우측 이번엔 왼쪽 오마이갓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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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ổ ec 이것은 lagen 이렇게 수리 여기가 왔다, 이걸 열어야 된다, 옆에 끄거든 이건 연다고 쉽게 열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요리 건너가네, 이걸 여는 게 아니고 잠시만 있어봐, 이쪽으로 가자 잠시만요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알았는데 이게 이쪽이나 저쪽이냐 이게 문젠데 정면으로 가면 뭔가 수월께 갈 것 같은데 일단 좌측에 길이 있으니까 좌측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국은 같은 방식이네, 똑같네 여기서 내려가서, 저기서 떨어져서 뭐야 정말로 가벼운 건가 이 밑에도 뭐가 있는데? 아직? 여기 있을거야 하나 아냐? 아냐 아냐 유발 풍미 틈ít 안 dessa 샤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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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피라냐 뭐해? 뭐 지나가는데? 아 죽은지는 알겠는데? 뭔데 뭔데 뭔데? 여기 골 때리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왜? 그래 그럼 어디로 가? 여기 사람아 고마워 너무 멈추네요 와우 와우, shiit 완전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제 데모 그만 타자, 와아 휘저 백 프로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뛰게 돼 있지 와우 으쌰 첫번째 단계는 해결했고 두번째부터 문제인데 저기는 다른 방법으로 오는 곳인가봐 뭐 없는데 열관으로 들어가는거가 일단 가봅시다 왜 총알을 계속 줄까 총알을 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문을 닫고 문을 열고 자꾸라지가 이제 알았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거나 먼저 누르면 먼저 누르는거는 무조건 닫히는 쪽이다 아 그리고 나중에 누르는거는 이 문을 여는 문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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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왜왜왜왜왜 방어막을 해도 안되네 하이 야 와따 와따 파크 뭔데 으허드 은하 테라 일찍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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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헵 으허 어디에 올라가? 왜 올라가야 된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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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을 뛰는 길은 없겠지? 없고 저기도 없고 그럼 올라가야 되네 아니다 올라가는 길이 없다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와우 골 때리는데 이런 길이 어디 하나 있다던데 대기 밖이다 오케이 봤다 와 잘 만들었다 오우 오우 샛 3 1 2 3 오 아 뭐 튀노 오랫댐 우와 아이가 오우 개쫓았다 그쪽도 있고 진흥방향이 어느쪽이야 일단 뒤에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자 이게 스키를 찍기 전에는 이런 색깔이 안 나왔습니다 스키를 찍으니까 지금 이런 색깔이 나왔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왔지? 아 이쪽에서 왔구나 여기 오른쪽에 하나 되어있거든 이건 어디야? 한번 전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옆문 열고 일단 쇼컷 쇼컷 열고요 쇼컷 아 이거 왠지 진행방향인거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게 진행방향인데 잠시만 저쪽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대로 가면 되네 이거 왼쪽에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끌고 일단 반대쪽에서 아까면 그쪽에서 가야 되는 것 같다 두개는 갈 수 있는 게 있네 오, 다 열렸다 네, 일단 어떤 걸 tech bigger 네, 알겠습니다 Trinity is on a lot with this space in a short time this symbol is definitely important 반대쪽 돌아가야 이제는 올라가.. 확인 돼 보자 와 인마야 좀.. 안되네 밝아서 보이질 않네 이동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니야옵 포기는 아까 없었지? 내려가고 여기 쇼크 시리아 여기 쇼크 시리아 리허설 출발 포기 출발 잘못된 문이 없네 야 이거 잘못 당기면 뒤지는 거네 이게 이유가 있나 뭐가? 뭐가 틀린 게 있나? 와 이거 걔 또내 그냥 자 하나 둘 셋 내가 정면에서 여기 정면 내가 제작진이면 일반 사람들이 오면 오른쪽에서부터 들어가겠죠? 왼쪽에서부터 들어가던가 그러면 나는 얘를 택하겠습니다 제작진의 의도가 틀리네 응 그러면 자 저기하니까 요 끝에 이렇게 야 이거 가장 쉽게 갈까요? 가장 가까운 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하하하 다 열어야 되는 거 아이가? 와 25%의 확률을 지금 금방 된 33%의 확률인데 네 네 네 와 이쪽으로 가자 설마 두 번째 꺼야 했네 왼쪽 맨 끝에 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미치겠다 두 번째 꺼구나 아하하 네 개 중에서 다 틀리냐 다 틀리냐 두 번째 꺼 밉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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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번에는 악의 대가리네 오우 오우씨 진동이 계속 옵니다 그 뭔데 뭐제라고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용광로구만 여기가 용광로구만 여기가 용광로구만 이렇게 잘 해버린다 여기가 용광로구만 여기가 용광로구 그게 용광로구 너무 무서워 여기가 용광로구 하하하하 너무 비쌌다 이곳은 랜지 그대가 용광로구 이곳은 랜지 마지막 DLC 탑 아가리 릴라 면 아가리 릴라 면 어.. 아니지 뭐지? 그 강렬 어.. 그 강렬 이걸 왜 고정시키라고 했지 올라가면 다 죽을라나 다 죽을라나 다 죽을라나 다 죽을라나 설마 이것도 줄이기인가 안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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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죽을라나 내가 죽을라나 다 죽을라나 죽을라나 이곳은 왜 이리와요? 이곳은 왜 이리와요? 와.. 답이 없네 저기 간다고 해서 틀릴 수 있게 있나? 자, 여기 보고 갑니다 아, 여기서 점프로 해야 되네 점프 점프로 해야 되네 점프 점프로 해야 되네 아, 여기 팔이 안 사주니까 야, 아니 모르겠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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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응은 농담 아, 야 야, 야 아, 야 아, 야 아, 야 풀타임이네. 아 아 잘시만 어? 와우 와 위에 것도 트릭이었다 돌아갈 때 사용해라 이거네 아 저쪽에서 던져서도 됐네 좌측으로 안오고 우측으로 이쪽으로 왔어도 충분히 됐네 왜냐면 위에 저거 이거 이거 이걸 로프 걸어가지고 뒤도 되네 와 근데 난이도가 쏘쏘쏘쏘쏘 잠시만 아이씨 안 들어가지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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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돌려야 되네 돌리고 뛰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크래비 ... 에어 이럴 어 에어 non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 ok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개라고 와, 이거 내가 너랑 이걸로 블렌드 한국국토정보공사 상관없이 차지 못한거지 아 그 도대체 좋은거죠 하핫 하핫 어핫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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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에 따뜻해 가고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있지? 흠 올라오면 이거 있을 건데 흠 흠 흠 흠 이거 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와 입마다 해놓고 와 소름돋는다 와 이거 시간 타이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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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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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피치아탄을 박고 예 베이베 10.